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오늘은 공군정보통신 컨퍼런스에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AI기술이나 디지털기술, 데이터기술을 공군 무기체계나 또는 공군의 부대운용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컨퍼런스입니다. 오늘 저는 축사를 하고 시연을 관람하면서 앞으로 공군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군을 어떻게 디지털한 강항군으로 만들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는 목적이 뭐죠? 저희가 인간의 발전된 신기술을 우리 공군 임무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임무혁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신기술을 전시된 것들을 좋은 의견들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을 해서 저희 공군의 임무를 좀 더 혁신하기 위해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는, 핵심 주제는 뭐죠? 4차 산업혁명 기술,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디지털을, 궁합기술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이제 민간에 발전되어 있는 AI 빅데이터 기술들을 논의하기 위한 사례입니다. 실제 항공기에 탑승한 것처럼 착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교육 속도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기술을 만듭니다. 항공기를 자체로 연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공군에서 운영 중인 기체고요. 이거는 감시정차액입니다. 아, 그러면. 아, 아. 그럼 이 친구가 시동 걸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군에서 제작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군은 자체 기술로 만든 거예요. 이거 한 대, 만일 한 대. 예산. 아, 요거는 그냥 모형으로 한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예산 필요 없이 저희가 순수 기술을 만든 거기 때문에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이걸 운영하고 있는 비행대대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걸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이거를 실제로 그 비행대대 설치를 해서 비행대대 학생들이나 복종전환하는 그리고 교종사들이 연습할 수 있게. 좋은 시스템 같아요. 특히 우리 공군 경보체관리단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주 놀라운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훈련하면 훈련 효과도 없고 예산도 건강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우 기ol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군정보통신 발전 컨퍼런스 아주 의미인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아 공무총장님 취임하시고 첫 이 큰 컨퍼런스 같은데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컨퍼런스라서 더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정치인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제목이 우리 군인들이 요구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의 군복을 30년 동안 입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군복을 입고 민간인이 되니까 군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여전히 느낄 수 있더라고요. 실제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을 마음대로 벗어나지도 못하고 또 말할 자유도 없고 24시간 도심 조사하면서 이런 군복의 등도 환경이 얼마나 유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지를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공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올 제공인 군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DNA 디지털 네트워크 AI 기술을 기반으로 앞으로 공군이 스마트한 방문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 DNA는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군의 물리체계나 공군의 비전, 항공과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DNA 기술을 어떻게 전복시키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공군의 발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법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내일 우리 공군의 발전과 우리 군의 방문으로 가는 길에 같이 뜻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세미나 분만한 이후에 같이 노력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